우리나라 여자 공룡타자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여자 프로골퍼 챔피언. 야구 실력을 지금부터 부르십니다. 여성 장타 선수 중에 탑 오브 탑입니다. 몇 미터? 몇 야드 정도? 대회 나가서는 공식 기록은 312야드? 그때 아시아대 1등. 캐치볼 해야 되니까 몸을 쫙 풀어주십시오. 네. 박영현 프로님이 야구 팬이니까 이제 하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는. 이익.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우리 한 번 또 실제로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안 되면 다른 선수들이 커버가 되는데 저희는 바이오리듬이 다 같이 안 좋고 다 같이 좋아요. 올해는 정말 저는 진짜 다를 줄 알았거든요. 오늘 어쨌든 하나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그 선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쵸. 캐치볼 바라봐. 야신냐덕. 일단은 바깥에 이렇게 둥근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 바깥을 두고 두 손가락을 가볍게 여기다 이렇게 얹혀놓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탁 채소 던지는 겁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자 프로 골퍼 챔피언. 야구 실력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연습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보던 거 기반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힘이 있어. 근데 조금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몸을 더 크게 해서 던져볼게요. 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아예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잡아줄게요. 절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다르잖아요.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을 밟고 가듯이. 네.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터치볼. 와 이거 몸이 지금. 몸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상체 힘으로만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냥 왼발만 나가면서. 아니 그렇게. 이렇게 골프 빼. 하나, 둘, 셋, 넷. 오른발로. 아 그렇게 보면서. 0점 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찰싹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짚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런 느낌이야. 좋아요. 같이 해서. 아. 와. 와. 무서워 못 터지겠다. 캐치볼은 못 해야죠 사실. 오케이. 던져봐요. 하나, 둘.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진짜 40%예요. 좀 더 던져볼래요 멀리. 조금 더 힘 줘봐요. 할 수 있어. 힘이 좋아서. 점점 뒤로 가시는데. 하나, 둘. 모아. 빡. 오케이. 오케이. 그런 느낌.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더 던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팍 털어봐요. 더 뛰어나와. 앞으로 더 뛰어나와요. 아니 근데 이거 모르겠다니까. 이거 모르겠다고. 몰라. 좋아. 지금 좋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끝까지 다 나왔네. 하나, 둘. 모아. 빡. 맞아요 이거? 좋죠? 힘이. 이거 저희 협찬물입니다. 이거 내 혈관이 진짜 좋은 거예요. 양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님은 진짜 뭘 휘두르는 거에 있어서 치는 건 진짜 전문이니까. 제가 이건 진짜 성심성의껏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성심성의가 없었나요? 야신냐덕. 네. 오케이. 오케이. 살이 뜯었다. 오케이. 맞아요? 이게 딱 빼고 딱 들어올 때 팍. 스윽하면 천천히 나와봐. 나와봐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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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팡. 네. 거기서 맞아요? 여기가 아니라? 그 골프는 여기서 맞잖아요. 몸 안에서. 네. 야구는 여기 앞에서 맞는 거예요. 돌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오. 거기 팍 치면 돼요. 풀스윙이에요. 그래도 맞추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 저도. 타이밍을 맞춰보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느낌이에요. 그 타이밍이에요. 오케이. 다시 계속 갈게요. 계속 갈게요. 그 스윙으로는 홈런 안 나와요. 더 세게 돌려야 돼. 골프 할 때 탁 터는 그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분이 완전 뒤로 갔는데. 와 이거 지금이 지금 뒤로 가. 지금이 완전 뒤로 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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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지금 거기에요. 감 왔어요? 네. 홈런 볼 잡아 홈런 볼! 생각 버리고 그냥 쳐볼게요. 그냥 탁 획 돌려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눈 감아요. 안 떼요 이거.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던져주세요. 무서우니까. 어디 갔어요? 어 내 차. 개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좀 너무 아파. 그래. 제발. 손만 맞으면 간다. 힘이 없어. 그 스윙이 아닌데. 그래요? 지금 골프 스윙에 진짜 반이 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맞아서는 넘어가지 않아. 공을 쪼개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던져봐. 이게 타자의 심리야. 던져봐. 공 쪼갠다. 알았어. 다 쪼개움도가 흔들어. 다 쪼개워도, 다 쪼개워도. 체홀. 구아! 엑! 아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찐 비명이었어 맞아요 그렇게 치는 거야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본인의 폼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갈게요 α Pose 이거 이거 secret 프론리 QR 그걸 계속 칠 수 있다니까 지금 최장 거리예요 에이 스윗 메커니즘 완벽해 탁 때려야 돼 지금처럼 팡하고 팡이 돼 탁 때려야 돼요 탁 탁 탁 탁 탁 탁 우리나라 최고의 장타력을 가진 여자 골퍼 박경현 프로님과 함께 야구를 해보던 시간을 가졌는데 야구에 패팅을 해본 소감 손맛 죽인다? 재밌어요 진짜 야구 매력적이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야구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제일 메카니즘적인 거나 이 파워 이것만 봤을 때도 너무 놀라웠고 저희는 다음에 그러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